네 안녕하세요. 보건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은 앞에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모이애킹시에는 메모리 포렌직을 수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악성코드 분석 질문은 개인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 특화되어 수행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이애킹시 악성코드 분석 영향도 중요한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악성코드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들 모든 직무들이 다 특화된 것이죠. 모이애킹 직무, 포렌직, 치매사고 분석, 보안관제 업무 다 특화된 수행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정말 예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그냥 뭐 이전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했죠. 사실 다 하다가 이것들이 이제 한 분야, 분야씩 계속 이제 나눠지면서 별도의 비즈니스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이애킹을 수행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악성코드 분석이나 포렌직이나 그런 거 가리지 않고요. 말 그대로 그냥 이것이 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죠. 단지 이제 분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분화가 되면서 더더 이제 세분화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포렌직 같은 경우에도 뭐 IoT 포렌직, 모바일 포렌직, 데이터베이스 포렌직, 회계 쪽에 포렌직, 뭐 이런 여러가지들도 다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고요. 모이애킹 같은 경우에도 뭐 버거운틱이라는 사업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세분화가 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이애킹이나 포렌직, 악성코드, 분석 이런 것들은요. 공통 집합이에요. 기술적으로 이제 공통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기반을 잡을 때는 이것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다 하신 거죠.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 기술이 꼭 포렌직 분석 기술이다, 악성코드 분석 기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러면 기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모이애킹은 게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물론 치매사고 분석도 있고, 이제 뭐 보안과제는 있고 다 있는데, 모이애킹이라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포렌직 분석, 그 다음에 악성코드 분석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집합들, 이 교집합들은요. 다 기술들이 같습니다. 기술이 같아요. 기술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이애킹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리버싱 기술, 특히 리버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리버싱 기술, 역공학 분석 같은 경우가 포렌직 쪽으로 가시면은 또 동일하게 역공학 분석을 해야 할 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도 이 리버싱이라는 기술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악성코드를 역공학 분석을 해서 저희들의 EX 파일들을 아니면 DLL 파일들을 분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분석해서 이게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포렌직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흔적들이 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를 또 역공학 분석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할 시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던 어떤 EX 파일 같은 경우나 기타 로고 파일들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역공학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이라는 한 분야의 큰 분야잖아요. 지금 현재 큰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이라는 것이 포렌직이라는 것이 약성코드라는 것이 업무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보는 관점들이 다를 뿐이지 기술들은 겹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명히 나눠서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이해킹을 하고 싶다. 당연히 모이해킹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의 정의가 정한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자신들의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포렌직이라는 것을 반영하면 포렌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보안 담당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 기술들을 어느 정도는 어울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페셜리스트 같은 거냐, 제널리스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은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역량들을 키워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문 드린 것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취약점 분석 중에서는 저희들이 주요 정보 포함 여부들을 한다거나 매번 인해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냐 라는 것들은 이거는 모이익힌 관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모바일에 APK 파일들이 설치가 되죠.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단 뒤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용자, 이 APK 파일 앱의 디렉토리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설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기에 환경 설정 정보나 이런 것들이 캐시로 이제 남습니다. XML 파일로 이제 남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바일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 관련된 앱 그 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 유료 강의를 들으시면은 더 좋고요. 홍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방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SD 카드라는 그 공간이 있죠. 외부, 익스터널 스토리지입니다. SD 카드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앱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되어도 되는 그러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혹은 공인인증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복사를 하면은 바로 이쪽에 접속이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USB로 폰을 꽂았을 때 접근되는 폴더들은 우리가 익스터널 스토리지, SD 카드의 익스터널 스토리지 부분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은 돼요. 아무튼 요거 했을 때 모이애킹 입장을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가 APK 파일들이 설치했을 때 모이애킹 대상은 얘잖아요. 얘 하나에요. 얘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취약점들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취약점들을 공략하면은 여기에 혹시 이 앱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 APK 파일, 우리가 모이애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혹시 포함될 수 있잖아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얘는 취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나 우리가 했던 그 외에 금융거래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금융거래는 주민번호 기준으로 얘가 인증을 처리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주민번호 인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값들이 이 정보 APK 파일들이 수행할 때 이 디바이스 대에 어떤 메모리 정보 안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저희가 이 악성 코드가 여기에 깔렸단 말이죠. 악성 코드가 별도로 하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이 악성 코드가 이제 권한들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이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 다른 앱들이 실행되는 그 공간들을 볼 수가 있다면은 관리자 권한들을 취득을 해서 볼 수가 있다면은 이 메모리 내에 있는 정보들도 탈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모이애킹은요. 실제 범죄자가 이것들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회를 할까? 이런 관점들이 바로 모바일 취약점 분석입니다. 이게 모이애킹 관점입니다. 이 기술을 포렌직 쪽으로 가져간다면은 동일합니다. 포렌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사용자들이 똑같습니다. 구조는요.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APK 파일들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포렌직이라는 것은 APK 파일의 공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APK 파일의 공간들이 있을 거고 아무튼 사용자들이 뭔가 행위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포렌직 분석이라는 것은 이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사용했다거나 범죄하고 관련된 거죠. 범죄하고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증적 증거 자료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랬을 땐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말 그대로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 디바이스 정보들을 다 덤프를 떠가지고 가져와야 합니다. 뭐 파일을 덤프를 뜨던 파일을 우리가 이미징한다고 하잖아요. 파일을 이미징해가지고 가져온다거나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는 덤프를 뜨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 덤프를 떠가지고 아무튼 다 가져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했던 물론 이제 이 범죄자가, 이 타겟된 범죄자가 정확하게 나는 에버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가져갔어. 그러면 에버노트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보거나 걔만 덤프 떠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범죄 행위에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어. 증거가 있어. 그러면 걔를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전체 그냥 다 가져갑니다. 덤프를 떠버리죠 이미지를. 그랬을 때 이미징, 파일 시스템 이미징을 하고 이제 메모리 포렌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렌직에서 금방 쓰였던 이 메모리 포렌직이라는 거 우리는 포렌직이라고 관점에서 쓸 때는 메모리 포렌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모이약킹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모이약킹 취약점 분석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정보, 중요한 정보들이 메모리에 있냐라는 것들을 점검한 겁니다. 근데 기술은 똑같습니다. 메모리 덤프하는 기술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더 쉽습니다. 왜그러면 포렌직 관점에 메모리 덤프를 그냥 다 가져와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다 찾아내버리면 되거든요. 얘 거를 그냥 서치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요거 문서가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해 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MASV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 다음에 버리피케이션 스탠다드입니다. OWASP에서 나온 가이드예요. 근데 이제 한국 버전으로 저희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참여하는 OWASP 우리 스터디 멤버들이 번역을 했어요. 거기 안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데이터 저장 및 개인정보 요구 사항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모바일 관련된 말 그대로 보안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모의객퀸 관점에서 사용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민감한 데이터는 시스템 자격 저장 외부 시설 외부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외부 저장소 우리가 이스터널 스토리지에는 민감한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은 평범으로 저장하면 안되죠. 저장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의 로고에 기록하지 않는다. 로그캣 정보나 아니면 흘러가는 패킷 정보에 응용 프로그램의 로고캣에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소리고 별도의 파일로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죠.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요. 남겨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유지되지 않아 민감한 데이터는 앱이 필요할 것만 그것부터는 긴 시간 동안 메모리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 후에는 메모리에서 명시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풀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이런 것들을 모이기킹 관점으로 쓴다면 여기에 있는 항목을 공격자 입장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가이드를요. 메모리 포렌지 입장에서 사용하는 그 포렌지 분석 입장에서 사용한다면 이 가이드를 똑같이 포렌지 분석하는 관점에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라는 것은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질문 주신 분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이기 할 때 메모리 포렌지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기술은 메모리 덤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덤프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캐시 데이터베이스 SQL 라이트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빼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도요. 모이기킹에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포렌지 분석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만 틀립니다. 모이기킹이라는 그런 관점 방향으로 점검을 하냐 포렌지 분석 방향으로 점검을 하냐 악성 코드도 똑같습니다.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우리가 메모리 모바일 악성 코드 분석할 때도요. 정적 분석하는 거하고 동적 분석하는 방법이요. 모이기킹 수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악성 코드를 대량으로 분석을 하다보면 모이기킹에서는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악성 코드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한 번에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모이기킹이라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익히고 최신 동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분석을 많이 해야 한다. 샘플들을 많이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 악성 코드라는 것은 굉장히 최신 동향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이기킹에서 악성 코드 분석의 어떤 능력들 분석하는 능력들도 역량도 중요한가요? 라고 했죠. 1번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목적 이거는 모이기킹입니다. 우리가 모이기킹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악성 코드 분석의 관점이 있는데 둘 다 리버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역공업 분석이에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에서 리버싱 같은 경우는 취약점을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이 되고 그 메모리 정보 안에서 얘가 제대로 어떤 함수들을 정말 안전한 함수들을 쓰고 있냐 그 안전한 함수들이 메모리를 사용할 때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냐 이거를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안전하지 않은 함수들을 쓰면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역으로 어떤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사용자들한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취약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리버싱을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메모리 정보들을 알아내서 내가 이것을 어느 시점에 쓰고 있고 홀이 어디 있는데 그 작은 홀을 내가 악성 코드로 공격 코드로 심을 수 있도록 밀어 넣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리버싱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악성 코드에서 리버싱이란 것은 또 어떤 거냐면 이 악성 코드는 어떤 것을 악의적인 수행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함수들, 윈도우즈 함수를 사용합니다. API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이 API 함수들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대체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중간에 어떤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파일 내에서 드루퍼 형식으로 수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윈도우즈 취약점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윈도우즈 취약점을 이용해서 얘가 악성 코드가 배포됐다라고 하면은 모이킹에서 했던 이 윈도우즈 취약점 분석의 기술들이 그대로 또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리버싱 분석이란 것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라는 악성 코드가 어차피 윈도우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라는 역공학 리버싱 분석들 이것들을 이제 똑같은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위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접근하는 기술은 똑같아요. 기술은 같은데 이제 악성 코드 관점으로 분석하냐 우리가 어플리케인 취약점 분석 관점으로 분석하냐 이것만 이제 다른 것 뿐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에 따라서 샘플들은 여러가지 분석을 많이 해봐야겠죠. 각각마다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되시겠죠. 기술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선택을 했던 그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점점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정말로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걸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 파트들만 그 업무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어떤 방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든 거기에 따라서 공부 방법도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의 한 4, 50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